서울 가자 통수는 잘리고 중호는 전학 보낸다 카더라 내만 유기정 학이고 쌍딱아 니가 돈 들고 가출해가 한 애한테 찾아오면 내가 와 성태가 잘했다 인자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개판 치자 그럴 줄 알았나? 그게 아이고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주옥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언젠 줄 아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거든 우리 엄마 입원하고 내가 좋아할 것도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 놈이라도 너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길아 이 씨 그때 한 놈이라도 너를 패주기라도 했어 뭐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